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장중 낙복을 키우며 2% 안팎으로 하락 중입니다. 장중 한때 코스피는 2,45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일명 트럼프 정책 리스크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10월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 경제 지표의 트리플 감소 등 국내 요인이 더해져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 간 분할 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 간 자본 거래에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가 상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해 상충은 소수 주주를 희생시키면서 로보틱스와 에너빌리티에 대한 박지원 에너빌리티 회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경제적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고급 생산이 보합세를 보였고 제조업 생산은 전달보다 0.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소매 판배와 설비 투자는 각각 0.4%, 5.8% 동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는 하이브사나 레이블 어두어가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두어는 연예활동의 섭외나 지원, 정산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계약의 유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전날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발표에 하이브의 주가는 3.19% 하락 중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들 하나하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증액은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일타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금리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2,500선이 무너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머스크가 AI 게임 관련해서 SNS에 조금 말을 언급을 했어서 게임주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또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이랑 메타버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게임주들 지켜봤잖아요. 오늘 그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뭐 약간 연휴 관계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쉬어가는 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차기 정부에서 AI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입김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두 사람의 말, 온행 이 부분이 증시에 어떤 커다란 이벤트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테마가 여동을 좀 치고 있는데 게임 관련된 부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들은 게임이 어떻게 보면 과상화폐 쪽, 그다음에 디지털 휴먼, 그다음에 보통 예전에는 부캐라고 하죠. 그래서 부캐릭터, 나의 대행자 이런 쪽으로 메타버스 쪽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중국과의 어떤 대탕툰 무드 때문에 또 중국에 대한 수혜주로도 게임이 좀 떠올라가고 있다. 하는 점에서 게임 업체가 긍정적으로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장의 시황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는데 전체 시장 부분들 잠깐 보시면 오늘은 좀 빠졌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는 이 금당에 대한 절반이 올라와 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등에 대한 절반이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빠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최소한 절반은 또 오르겠죠. 그다음에 이거 오른 거에 대한 절반은 또 빠지겠죠. 이렇게 하면서 삼각수렴령 보이다가 서서히 진행이 되는 그렇게 하면 21일과 61일이 수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되면 12월, 1월 연말 연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1월, 7월 어떻게 보면 11일이죠. 여기서는 5개월을 더하면 12월, 11일 그러니까 12월 중으로 본격적인 상승장 어떻게 보면 저가 매집이 보통 20일 한 달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보통 5 또는 10, 20, 60, 5일 선, 11일 선, 21일 선, 61일 선일 수도 있고 5일, 10일, 20일, 61일 또는 5주, 10주, 20주, 60주 또는 5년, 10년, 20년, 60년 이게 다 변곡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하락이 쌍바닥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50, 20, 60의 흐름은 주봉에서도 같이 일치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셔도 지금 당연히 5개월을 4주이기 때문에 20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보면 첫 번째 바닥, 가격의 바닥, 기간의 바닥, 쌍바닥 보이고 반등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지난주의 반등의 어떤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캔들 이론으로 보더라도 이게 양봉이죠. 그 다음에 이 양봉의 중심, 갭 상승에서 운봉이 내려오더라도 이 중심만 지키면 새로운 어떤 상승이 진행이 될 수 있고 카운터 어택이라고도 보고 어떻게 보면 다크라우드라고 하는데 추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반전의 모멘텀들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봉 마감, 올봉 마감인데 올봉의 형태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운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고점은 십자도지형, 십자도지형의 마감 자리를 응위하는 거고요. 또 망치형 운봉, 저점에서 망치형 운봉 부분들은 저가 매수는 유효하지만 상승 추세로 확신하기는 약간 이른 그런 부분이지만 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추세 전환으로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의 양십자, 첫 양봉, 그 다음에 1월의 반등 이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 망치형 운봉은 과거에도 이런 패턴, 그 다음에 이런 패턴 여기서도 자주 등장하는 패턴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전환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같이 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의 최근의 흐름들도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마지막 툼의 L자형 흐름이죠. 하락의 끝자락이 21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반등 다음 반등 그러니까 바닥의 수렴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세 전환은 21선이 돌파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차트로 간단하게 한 번 바닥 한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 같은 예의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20일 만에 21선을 돌파를 해서 본격적인 상승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것하고 비슷한 패턴의 움직임이 이번에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오늘 시장 추이에 대해서 역시나 외국인은 매도 행렬 기관도 가세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프로그램도 매도 쪽 선물도 매도 하락은 영향도 피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약간 보시길 바라고요. 상승률상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을 보시면 오늘 마스크 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중국 관련된 현재 생리대 파동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쪽 관련된 종목이 약간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일회성인 어떤 하락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질 공산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 잠깐 보도하겠습니다. LK3향 잠깐 보시면 우주항공 쪽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나노팀 그다음에 LK3향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 화재 방지인데 스페이스X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나노팀도 부상하고 있고 LK3향도 부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부품사 부분들 그다음에 우주항공 테마 이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 순환매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잠깐 보시면 AP 위성 부분들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AP 위성 부분이 전체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기간 조정에 대해서 성격인데 순환매로 한번 2차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 쪽의 핵심 쪽이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 또는 이게 비행기 관련된 정비 기술이나 또는 앞으로의 드론 항공 이쪽 관련된 기술을 웬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AP 위성하고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두 개에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자람 테크로지가 상당히 오늘 크게 약간 올라와 줬는데 자람 테크로지에는 스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신 반도체 칩 그래서 일대다중의 어떤 접속망을 가진 어떤 통신 반도체인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뉴로모픽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첨단 AGI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적인 NPU 반도체 칩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미국 업체와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3일 전에 한번 올라섰고 하루 지나서 조종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회성인 재료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재료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세게 움직일 줄 확률이 많다. 그래서 조종이 오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종이 있더라도 한번 크게 갔다가 조종을 보이고 다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람 테크로지를 앞으로 자주 언급을 드릴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 보시면 아주 IB 투자 여기를 보시면 창투사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IB 투자는 다른 어떤 종목으로 다른 흐름으로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전체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이슈하고도 상당히 많이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인큐베이팅 회사 부분들이 AI 쪽이나 바이오 쪽 이렇게 걸리면 이슈가 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순환매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제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크호스, SBI 인베스먼트를 잘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리프라고 연결이 되고 있죠. 이제 좀 반응을 좀 해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창투사에 대한 순환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나머지 쪽의 어떤 부분들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상승률 상위정보공인데 색타는 보더라도 AI 쪽에 해당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슈소프트, 마음의 AI, 그 다음에 카카오도 올라주고 있죠. 플라이스 오피스 이런 종목이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AI가 발전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은데 어플리케이션이 전 세계 주로 한 6천 개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 물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무한 경쟁이 좀 되고 있지만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제휴를 한 이슈소프트 그 다음에 국내 B2B, B2C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마음의 AI 부분들 그 다음에 영상 관련된 비트9, 폴라레스 오피스, 코난 테크로지, 셀바스 AI 이런 종목은 또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부분이죠. 솔트룩스까지 이런 부분은 좀 2, 3일 잠잠해지는 조정이 있으면 한번 관심이 있으면 관심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오늘 국내 양시장 추워진 날씨만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11월 뉴욕 증시와 함께 우리 시장 오늘은 쉬어가지만요. COV 12월과 1월에는 반등한 흐름 보여줄 거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AI 섹터 짚어주셨고 우리의 다크호스, SBI 인베스트먼트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위생용품, 우주, 항공, AI 이쪽으로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 주목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임상현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하셔서 꼼꼼하게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 주목하면 좋을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 히토류 관련인데요. 미중 갈등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규제인데요. 반도체 규제 소식이 들리면 히토류주가 같이 들썩거립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이슈, 간편결제에 올라왔습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STO 산업에 대해서 이제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STO 산업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의견 내비쳐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편결제 산업은 어떻게 성장할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봐도 오늘 계속해서 파란불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위권 안에서 셀트리오만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레인보우 로봇틱스만 빨간불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오늘도 이슈들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대중 반도체 추가 규제, 수출 규제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반도체 관련된 추가 수출 규제안 이런 부분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할 거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제안이 세지는 않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본격적인 어떤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요구에 대한 대응 카드로서의 중국은 히토리오 카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부분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히토리오 쪽에 만드는 자석 관련된 부분들이 페라이트 관련된 부분인데 사마전자는 이런 페라이트 코를 가지고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썩일 때마다 사마전자, 유니온, 유니온 버테리오 즉 이런 종목이 약간 올라와 주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기차에 대한 부품 쪽도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이례성인 부분들은 아니고 밸류에이션에 같이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저점인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고 장중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또 뉴스가 한 번 더 나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차익실험 매물이 좀 쏟아지는데 분할 매수로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사마전자, 사마그룹주 관련된 부분들도 최대 수혜주로 또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어제 좀 나와주는 뉴스인데 현대차에서 웨어러블 로봇, 관절 부담을 현재 주로들은 작업용 입는 로봇을 내놨다 하는 것들이 있죠. 이거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공중에 매닫는 것들을 계속해서 한다면 이걸 고정을 좀 해주고 힘을 계속 압박을 좀 해주는 규계장치가 있으면 전혀 힘이 들지는 않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현대차에서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절대 강자는 또 전문으로 한 기업은 엔젤로봇틱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휴어로봇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웨어러블 로봇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 웨어러블 로봇의 대장주 쪽에 해당이 되는 엔젤로봇틱스는 약간 오르지는 못하고 이쪽 꿀러봇이나 또는 다른 시미스 이런 종목이 약간 올라와주고 있죠. 그래서 휴어로봇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웨어러블 로봇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 웨어러블 로봇의 대장주 쪽에 해당이 되는 엔젤로봇틱스는 약간 오르지는 못하고 이쪽 꿀러봇이나 또는 다른 시미스 이런 종목이 약간 올라와주고 있죠. 휴어로봇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웨어러블 로봇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 웨어러블 로봇의 대장주 쪽에 해당이 되는 엔젤로봇틱스는 약간 오르지는 못하고 이쪽 꿀러봇이나 또는 다른 시미스 이런 종목이 약간 올라와주고 있죠. 순환배로 보신다면 충분히 엔젤로봇틱스도 올라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전혀 시세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순환배로 엔젤로봇틱스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웨어러블 로봇은 실제적으로 상용화가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산업용 또는 재활용, 우려용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일회성 이슈이기도 하지만 오늘 크게 이슈화됐던 중국 생리대 파동에 따라서 이쪽 관련된 이색용품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이런 부분이 강세 부분인데 품질 이슈 부분들이 중국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상당히 조용한 그런 부분인데 일회성이 예전에 우유 파동도 그랬었고 식료품이나 이쪽에 품질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일회성으로 약간 올라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는 또 올라서 차익실험 매물이 나온 KM을 한번 골랐던 것은 물론 이쪽하고 약간 결이 다르지만 마스크 쪽에 또 해당이 되고 또 방진보 현재 방진마스크 이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반도체주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KM을 주목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순환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빠져서 다중바닥을 찍고 약간 돌아서려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한 조수산 테마가 만약에 돈다면 아가방 컴포니나 이쪽 이슈도 또 순환매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STO 법제 앞장선 유당 연내 법안 통과 기대고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토큰용 증권, 토큰 증권이죠. STO 토큰 증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앞장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CBDC를 거의 주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화폐를 기반으로 좀 해야 되고 또 그에 맞춰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CBDC, 디지털 원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됐기 때문에 STO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디지털 중앙화폐 쪽은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치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IT 쪽의 강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들 현재 미국은 비트코인 쪽으로 관련 뉘앙스가 상당히 많고 우리나라는 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장단점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기축통화 안 합니까? 물론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CBDC를 먼저 도입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분들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이슈 네 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은 전문가님과 오늘의 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의 테마, 이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생각하면 요즘에는 이제 지갑 안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간편결제입니다. 간편결제 덕분에 지갑 안 들고 외출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이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화폐 결제 단위 부분, 습성, 생활습관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별도의 지갑, 카드도 이렇게 있었고 스마트폰이 되면서 스마트폰 안으로 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불결제 시스템, 이 부분이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카드가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인증을 거친 이후에 스마트폰 안에서 카드를 꺼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자지갑하고 같은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이 전자결제 관련된 부분들이 카드사, 벤사, 피지사 이런 복잡한 어떤 네트워크로 구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외의 연동에 대해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그런 결제 서비스까지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기술까지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상당히 많이 진출을 좀 해주고 있죠.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애플페이,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마존, 페이팔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테슬라, 일론 머스코 CEO가 페이팔 공공작업을 좀 했던 경력이 좀 있죠. 그만큼 전자결제에 대한 어떤 산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까지 발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 어떤 순수한 은행에 진출을 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전통적인 카드, 비자 부분인데 애플페이가 국제결제 또는까지 파고드는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좀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와 연동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자를 뛰어넘는 그런 파괴력을 가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흐름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간편결제 개념은 간단합니다.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가 있는데 이거를 스마트폰 안에 옮겨서 전자지갑 안에 옮겨서 이걸 카드를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개념은 간단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스마트폰에 있는 카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를 시스템으로 묶어서 페이 결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마트폰 안에 어떤 특정 카드를 낸다 할지라도 그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묶어주는 이 시스템을 묶어주는 페이 어떤 전자지갑을 만들어주는 업체에 수수료를 부과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어떻게 보면 간편결제 시장에서 단순한 신용카드를 연동해서 쓰는 것보다 페이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중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렇게 많이 바뀌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전자지갑 그러니까 전자지갑 삼성페이 안에 삼성카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페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꺼내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랜드 선호도 보면 오프라인 쪽은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부분들이 거의 꽉 잡고 있는 그런 상인데 휴대폰 제조하기 때문에 벨트 앱을 깔 필요 없이 아래로 올려서 항시 깔려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좀 다르죠. 네이버페이나 이런 쪽에 어떤 확점들이 발전이 좀 됐는데 아무튼 간편결제 브랜드 선호도에서는 삼성페이가 앞서는 그런 부분인데 온라인 쪽, 국내 유통 쪽에서는 네이버페이나 또 코팡페이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애플페이가 상륙이 되면서 1, 2년 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한 번 가상화폐 바람이 다시 한 번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직구 열풍 때문에 중국 이커머스 간편시장도 약간 요동을 좀 치고 있는 그런 상이고 이번에 세 번째로 가상화폐 바람이 좀 거세게 불고 있는 그런 상이 때문에 간편결제하고 연동이 된 시스템 그런 부분들이 좀 세게 요동을 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편결제의 주도권이 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삼성페이가 더 꽉 잡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애플페이가 다 잡고 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에서 직접적으로 결제하는 제조사의 우위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유통업체도 업체도 뛰어들고 있죠. 페이지 시스템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전자결제 사업자도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도 뛰어들고 있고 또한 빅테이크 업체도 기술력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을 쓰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자결제 사업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한 4파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시스템 구축이 앞으로 가상화폐로 가면 더 굳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편결제에서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잖아요. 계좌의 통장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은 적기 때문에 보통 소비자가 어떤 간편결제를 하면 제일 중요한 온라인에서는 PG사를 거쳐서 벤사를 거쳐서 카드사로 가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 오프라인에서는 PG사가 없습니다. 없고 바로 가맹점, 가게에서 벤사 이런 단말기를 깔아주는 업체 네트워크망을 서비스하는 업체로 가서 카드사로 가는 부분들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G사가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편결제 사용 안 하신 분들 없겠지만 간편결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누르면 그냥 비밀번호만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좌결제 하려랍니까? 페이결제 하려랍니까? 충전결제 이런 것들이 선택해서 있죠.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딱 결제를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가상화폐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간편결제 시장이 가상화폐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간편결제였습니다. 간편결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같은 이커머스 시장도 확장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테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 테마의 매매 기법들 배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간편결제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이걸 좀 허용하면서 앞으로 이 시장도 확장해 나갈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연 또 우리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잘해나가고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하고 NHN KCP 업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보면 카카오페이는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인데 카카오를 별도로 깔지 않더라도 카카오 안에서 별도로 메뉴 안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기반 간편결제 또는 핀탱크 서비스와 결제 또는 송금 이런 쪽의 강점들이 있습니다. 또 이걸 별도로 타고 나가면 보험이라든가 카드 만드는 수수료 이런 쪽 연결 다양한 것들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어떤 성장성 스토리로 보면 카카오페이가 성장 스토리가 강하고 또 해외에서 하고 재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력들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체 차트로 보면 지금은 다중바닥을 보여주고 있지만 박스권 돌파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NHN, KCP 부분들은 PG사이면서 벤사 양쪽 다 좀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알리페이에 대한 수혜 주기도 좀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커머스에 대한 수혜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NHN, KCP가 두 개에 대한 밸류체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로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계속 박스권 보이다가 이제 돌파를 시도하려고 살짝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기업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요. 카카오 계열사고요. 또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서 성장세가 주목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NHN, KCP는 PP와 벤사를 모두 하고 있어서 또 국내외 가맹점 거래 규모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기업 모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회사들 많이 보면 이미 시청자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성장세가 좀 주목되는데 둘 중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네,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부분들은 앞으로 가상화폐의 성장 스토리까지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아니면 카카오페이 별도의 앱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확장성, 연결성 부분들이 상당히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카카오페이는 또 페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손해배움, 중권, 보험 서비스, 비교 서비스 이런 부분의 업체를 자회사로 들으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스토리도 상당히 현재 볼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페이가 가상화폐가 화성화될수록 클레이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보라코인을, 보라토큰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네이버와 공동으로 드래곤이나 어떤 공동 코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중국 업체하고 알리페이하고 제휴를 좀 해서 중국 현지에서도 쓸 수도 있고 또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 왔을 때도 카카오페이를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성장 스토리도 서서히 갖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 그 다음에 페이 시스템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깔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간편 결제 시장을 넘어서 가상화폐의 또 수혜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유리한 종목이 카카오페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와 함께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페이의 어떤 성장 스토리가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카카오페이였습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로 그리고 간편 결제를 넘어 가상화폐까지 전파력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 주목해서 카카오페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알찬 종목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다날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날로 지은 사유가 다가온 좋은 날 그런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날이라 지었다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다날의 가장 큰 핵심은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1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렇게 모바일 성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결제 서비스는 기본으로 계좌이체, 상품 결제 등 다양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오프라인에 진출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의 강점인 삼성페이하고 파트너십 세계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겸비를 했던 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 또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가상화폐 기술도 또한 가지고 있죠. 그래서 2, 3년 전에 바람이 불었을 때 가상화폐 기반 결제 플랫폼, 페이코인도 발행을 했던 그런 부분의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됐을 때도 똑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단할이라는 계열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할 핀테크, 단할 엔터테인먼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본 본사업에 해당이 됐던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다양한 결제 솔루션을 전부 포괄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가상화폐 관련된 페이코인 결제도 가능하고 이와 연동되는 다른 부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성장 스토리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어떤 금융 상품 부분들의 성장 스토리가 있는데 휴대폰 소액 결제, 월 구매 한도 내에서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내는 휴대폰 요금이 있죠. 여기다 플러스해서 할부 결제하는 그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성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단날 소비 이내라고 해서 할부 구매, 외상 구매가 되죠. 일반적으로 할인 결제하고 다르지만 해외에서는 할부 구매가 굉장히 각광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가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할부 구매, 외상 구매가 약간 거의 정체된 분인데 이런 새로운 어떤 동력들도 활동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틈새 공략도 가능한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미리서 충전하는 선불, 배터리 카드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강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의 성장 동력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카카오페하고 같이 제휴를 맺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페이코인 3년 전에 많이 했죠. 그런데 대부분 상장 폐지가 됐는데 재상장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페이코인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한 카카오 단할이 다른 부스적인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달콤 커피 체인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커피 체인하고 연동된 로봇이 하는 로봇카페 비트라는 비이시라는 로봇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다양한 사업 영역을 확장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자 지불, 전자 결제 테마가 가상화폐가 이제 활성화될수록 다시 한번 벨루션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CBDC 부분들이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가장 빠른 상영화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약간 거부감들이 상당히 많은데 디지털 원화로 하는 CBDC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부감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폭발력은 상당히 강하게 전개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혀 시세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고점에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최근 급락 그리고 한 4개월 동안 행보를 해주고 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최근에는 좀 삐쩍삐쩍 약간 올라와 주고 있는데 본격적인 흐름들은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번 순환매로 충분히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매수과는 오늘 금일 종가하고요. 손절가는 여기서 살짝 내려가는 2만 2,800원 목표가는 이 박스권 상단인 3,6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내용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 머니로 히토류 로봇, 위생용품 간편결제 올라왔습니다. 간편결제 관해서는 CBDC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STO 시장과 결제 시장도 켜질 수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간편결제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단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서도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달도 고생 많으셨고 12월도 힘차게 13시 투자스쿨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